아저씨, 왜 여기서 주무세요? 네, 집에 가서 주무셔야죠 나니? 범이 간식 먹을까? 범이 싫은 거 같았어요 범이 え 점폭 범이 손 범이 손 하이파이브 범이 하이파이브 평塞죠? 볼 tym 윙. 윙 europe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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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만들었던 말린 당근을 이용해서 밥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혹시 뭐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밥을 먹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주변 풍경이 예쁘죠? 강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미털이 완전 산발이 됐어요. 강바람이 너무 싫어. 강바람이 너무 싫어. 강바람이 너무 싫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봄이는 하루에 3번정도 산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또 놀러 나갈 예정이구요. 오늘 처음으로 강아지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